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시면 이제 의료현장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여러분들 이 방송이 나가고 이걸 좀 많이 보셨네요. 많이 보셨는데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생생한 현장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굉장히 현장을 이해하는 도가, 시간이 가면서 여러분이 깊어지는 겁니다. 올해 전공의 4년차 마지막 행거죠. 전문의 시험을 내년에 못 볼 겁니다. 그러면 전문의가 배출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전공의 사태가 계속되면 내년에 전문의가 배출이 안 되는 겁니다. 필수 의료과의 전문의 자체가 배출이 안 되는 겁니다. 전공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내년 대학 교수들은 전임위가 없이 전공의도 없이 혼자서 피해의 간호사와 함께 수술해야 되는 겁니다. 교수분들이 신처럼 전능하지 않습니다. 팀을 가지고 움직일 거 아닙니까 대형 수술들은. 암 수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제가 의사가 아니지만 교수분이 계실 것이고 전임위가 있을 것이고 전공위가 있을 것이고 피해의 간호사분들이 있을 것이고 인턴이 있을 겁니다. 그 팀이 여러분들 해가지고 5시간, 8시간 정도 수술 진행하지 않습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세상의 많은 부분들이 생태계 개념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좌익들처럼 그렇게 무리하게 개혁이란 이름으로 부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이 의료 생태계라는 것이 이렇게 촘촘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맨정신으로 할 수 없는 짓들을 지금 한 겁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하루속히 빨리 이 문제의 이런 매듭을 그냥 푸는 겁니다. 전공의들의 7대 요구를 잘 감찰하셔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전임위가 배출이 안 되면 전공위도 없이 전임위도 없이 대학교수 한 분이 수술을 어떻게 집도하냐. 그래서 중병에 걸리신 분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겁니다. 전공위가 대학병원 의사의 40%를 차지하지만 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40시간을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 80시간 이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여러분들 사실을 말씀을 한 겁니다. 전공위가 물리적으로 대학병원 구조상에서 보게 되면 총 인력 100 가운데 40%를 차지하지만 전공위들의 초과 업무 시간이 최소 80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총 업무 양의 80%를 담당하는 겁니다. 일의 양을 따지면 80%를 차지하는 겁니다. 현재 상황은 대학병원 의사 인력 80%가 나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대학병원 정상화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공이 만 명 가까웠고 전임위 3천 명 정도가 되는 겁니다. 직제상으로 보게 되면 전공위 비중이 40%입니다. 전공위들이 여러분들 2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직제를 떠나가 여러분들 업무 양으로 보게 되면 80%를 전공위와 담당하는 겁니다. 현재 한국의 대형병원 대학병원의 여러분 업무 가운데서 80%의 인력이 못하겠다고 그만두고 나아버린 겁니다. 그럼 수술이 이르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수술 위험증 중환자 수술이 거의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은 근근히 버티는 것이 의사분들이 조금 더 여러분들 초과로 일을 하시고 그다음에 피해 간호사 여러분들 더 일을 해가지고 때우는 겁니다. 땜방지를. 그리고 그 의사분들은 사태가 곧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근근히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사분들을 물리적으로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표를 내고 하나씩 나가는 겁니다. 문제는 교수분들이 이제는 힘들어서 더 못 버티고 그만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필수 의료과 의료 붕괴는 이제부터 시작된 겁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분들이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신 큰 이유는 현재 사태도 있겠지만 작은 이유는 너무 지쳤을 겁니다. 이렇게 하다 내가 죽겠구라는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좋아요를 함께 눌러주시고 그다음 방송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물리적으로 전체 여러분들 의과대학 인력의 40%를 타지하지만 80시간 이상을 일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체 여러분들의 의과대학의 여러분들 필수과 같은 데 투입되는 그런 시간 개념을 하게 되면 80%에 해당한다. 전공의들이. 그 80%가 그만둔 겁니다. 제 조카는 아직도 복귀 업사가 없습니다. 카돌릭 의대인데 조카가 이야기하기로는 기본급이 엄청 짜다고 합니다. 당직 등으로 월급이 300에 400 사이가 된다는데 최소 주급 100시간 전으로 일하는 대가가 그렇답니다. 최소 임금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얻은 큰 소득은 대한민국의 의과대학 체제들이 지금 어떻게 그동안 돌아왔는지 그것이 이제 전공의들에 대한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착취로 돌아온 겁니다. 그건 낮은 숫가를 벌충하기 위해서 전임이 대신에 전공의를 많이 뽑고 그 전공의들이 젊기 때문에 무한정 돌린 겁니다. 80시간 100시간 정도 일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300에 400만을 지불한 겁니다. 이번 사태에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나라가 이런 식으로 젊은 사람들의 몸을 갈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겁니다.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개인 부담을 늘리더라도 건강보험료율을 손을 댈 수가 없으면 개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율을 손을 전체를 댈 수 없으면 수술비용이 여러분들 개인 자가 부담을 늘리더라도 이런 식으로 돌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완전히 다 노출이 된 겁니다. 정부 당국자들은 전공의 문제에 대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전공의들을 늘리기 위해서 의대 정원을 감행한 것입니다. 중요하죠. 싼 노예 제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노예 제도를 고칠 생각한 게 아니고 노예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의과대학 정원을 증가시킨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사악한 겁니다. 북한도 여러분 다 악랄하지만 남한도 어마어마하게 악한 겁니다. 300만 원 400만 원 내 주당 100시간 정도 부려먹을 수 있는 노예 제도를 확정하기 위해 가지고 의과대학 정원을 증가시킨 겁니다. 그게 보건복지부 관리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걸 대통령에게 입력을 해 가지고 그렇게 대통령 입을 빌려서 이렇게 정책화한 겁니다. 그런데 전공의 사직으로 인해서 보건복지부의 계산이 어그러진 겁니다. 문제는 이런다고 전공의 필수과를 복귀 안 할 뿐만 아니라 의료 시스템 개선이 없습니다. 너무나 악하지 않습니까? 저는 평소에 그런 생각을 자주 해왔습니다. 우리 유전자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사회주의가 다 몰락하고 공산주의가 몰락하더라도 북한 땅의 이름 사회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단 저 기한 체제가 존립하는 걸 보게 되면 북한도 악랄하지만 남한도 어마어마하게 악랄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제 선거가 무너졌으니까 남한 땅에도 보겠죠. 얼마나 조선 사람들이 악랄하게 뭡니까 자국민을 대할 수 있는지를 자국민을 어마어마하게 이런 가혹하게 대한 겁니다. 북한만 남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1%에 속하고 있는 우수한 인재들을 쌍값에 부려먹기 위한 체제를 지금까지 유지해왔고 그것을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위 노예제도를 영속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의료 정원을 확대한 겁니다. 저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이 나라의 이런 시민으로서 너무나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는 겁니다. 어떻게 남북한이 이렇게 뭡니까 자국민 자기 민족을 이렇게 가혹하게 대할 수가 있냐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될 겁니다. 젊은 사람들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이런 부려먹은 겁니다. 나는 그럼 당신은 뭐 했냐 나는 몰랐다는 겁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내가 안 겁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아이고 이게 나라가 나라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동안 20년 정도에 먹고 산다고 여러분들 사적인 활동에 매립했고 공적인 부분에 여러분 눈을 뜬 것이 30년 만에 4.15 총선이었고 4.15 총선 마치고 여러분들 웬만하면 이런 주제 이제 다룰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너무나 부당한 겁니다. 너무나 부정의하고 너무나 사악한 겁니다. 이런 사악한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여러분들의 한껏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대통령을 움직인 겁니다. 통박시 빡 나오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 관리들의 이런 이익과 윤 대통령의 이익이 일치해 가지고 뭡니까 총선전에 터뜨린 겁니다. 정말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정부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전공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전임위를 대폭 뽑아서 돌리겠다. 그럼 여기 정확하게 현장 아시는 분이 전공위 없으면 전임위를 세배수 채워야 되는데 그런데 세배수 채우는 것도 불가능하고 전공위 역할을 전문위가 대신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환자가 여러분들 지금 내가 연세대학교 여러분들 의과대학에 소위 위암계통으로 여러분들 굉장히 실력자다 이렇게 하면 그 교수님이 계시면 그 밑에 전임위하고 전공위들이 수술에 들어가게 되면 제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상식으로는 교수님 역할 전공위 역할 전임위 역할 그 다음 PA 간호사 역할들이 다 역할의 분합이 분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분업이 다 합쳐져가 4시간 4시간 정도 대형 수술을 집행할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글을 오랫동안 써왔기 때문에 이 짧은 단문 그러니까 전공위 대신 전문위를 채우려면 세배수를 채워야 되고 예산상 불가능하고 현재 숙가를 가지고 대학병원에 감내할 수가 없고 전공위 역할을 전문위가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딱 제가 뭐라고 합니까 전공위가 하는 일이 있고 전문위가 하는 일이 있고 PA 간호사가 하는 일이 있고 대학 교수가 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분업이 다 합쳐져 가지고 유기적으로 쫙 돌아가면서 뭡니까 몇 시간 동안 개복을 한 상태에서 이러면서 사람을 그냥 고치는 겁니다. 이런 이해를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전혀 못할 겁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꿈에도 못 봤을 겁니다. 상황이 왜 이렇게 악화가 되지 전공위만 때려잡으면 해결된다고 했잖아. 모르는 겁니다. 생각하는 힘 자체가 아예 없는 겁니다. 교수가 10% 더 일하는 것을 언제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초과 근무를 하는 겁니다. 그래 지금 중간중간 쉬고 있는 겁니다. 병원 가동률은 현저하게 떨어설 겁니다. 이번 기회에 그냥 좀 쉬하겠다고 생각한 것이 그냥 세브란스 이러면 의과대학 교수입니다. 이러다 내가 죽겠다 생각한 겁니다. 그다음에 PA 간호사가 10% 더 일을 하고 교수가 10% 더 일을 해 가지고 그래서 40%를 가지고 지금 대학병원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전공의들 전체 인력구조의 40%는 실질적으로 대학 여러분들 필수 의료가 같은 경우는 80%를 점한 겁니다. 전공의들이. 40% 했지만 점고 그분들이 따블로 일을 해 가지고 물리적으로는 40%를 차지하지만 80% 정도의 일을 해온 겁니다. 80% 사람들이 떠나버린 겁니다. 그걸 지금 대학 교수님들 10% 더 하고 PA 간호사 10%를 대하여 가지고 대충 지금 뭡니까 꾸려가고 있는 겁니다. 수술이 제대로 진행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현재 한국의 대학병원은 PA 간호사분들께서 10% 더 하고 교수님이 10% 더 일해서 원래 10% 더하기 10% 더하기 10% 더하기 10% 추가 10% 추가해 40%를 가지고 대학병원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60%는 가동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뭐죠 PA 간호사 10% 대학 교수 10% 전공이 80%로 대학병원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 80%가 떠난 겁니다. 그 80%가 떠난 것을 80% 가운데 20%를 무리하게 의대 교수하고 이런 PA 간호사가 채워 가지고 40%라 근근히 돌아가는 겁니다. 옛날에 100%로 돌아갔던 대학 이 지금 평균 공장으로 따지면 공장 가동률이 40%로 떨어지는 겁니다. 100%로 돌아가는 것이 40% 떨어지는데 40% 원래는 20%로 떨어지는 것을 무리해 가지고 여러분들 의대 교수가 10% 더 하고 PA 간호사 10% 이 무리하게 하는 일을 오래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 지쳐서 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라 일을 무식하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전임이들이 오래 지나면 대부분 나갈 텐데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복지부 직원들이 병원 시스템을 이제야 조금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겁니다. 그냥 전공의들만 여러분들 그냥 진로 유지 명령 사표 수리 금지 명령 행정 매너 정지 처분 이렇게 내리게 되면 겁먹고 다 돌아올 또 한 겁니다. 하 대한민국 관리될 수준이 이건 겁니다. 대한민국의 관리될 수준이 거의 사고는 전체주의인 겁니다. 얼마나 이런 의료계를 우습게 봤으면 그냥 급박하게 되면 다 들어올 거로 본 겁니다. 의료 시스템을 전혀 이해를 못한 겁니다. 정말 정말 큰일입니다. 오늘 어제 방송 나가고 여러분들 현장을 훨씬 더 정확하게 지적하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저도 훨씬 더 정확하게 상황을 더 물리적으로 전공인은 40%를 차지해왔다. 그런데 그분들이 따블로 일을 했다. 80%를 차지해온 겁니다. 그러면 현재 대학병원이 20%로 돌려야 되는 건데 교수님들도 무리수를 하고 피해의 가능성도 무리를 해가지고 20%을 40% 늘린 겁니다.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필수 의료과 이런들 수술을 100건 처리할 수 있었던 거를 40건 처리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40건도 오래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러면 암에 걸리신 환자나 아니면 뇌출혈에 걸린 환자들이 수술 못 받는 겁니다. 100명 가운데 이러면 과거에 100명을 받을 수 있으면 지금 40명밖에 못 받는 겁니다. 40명도 흑흑 하는 겁니다. 힘들어가지고. 여기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께서는 3, 4주면 어찌 해결될 거라 생각하고 벌일 일일 겁니다. 이제 와서 수습하려고 하니까 참 난감한 겁니다. 보건복지부도 참 어려울 겁니다. 결자 해지인데 방법은 알고 있지만 한 명의 경로를 인해서 이러고 있습니다. 대학병원 의사 2만 7천명이 빠져나간 겁니다. 전공이 한 명당 전문의 3명 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공이 한 명당 전문의 3명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2만 7천명이 빠진 걸로 보곤 해요. 그러니까 의료 대란이 일어난 거죠. 방송 보시고 이렇게 의견을 많이 남겨주셨기 때문에 현장을 잘 아시는 분들의 의견을 많이 남겨주셨기 때문에 저희 방송하는 사람 입장에서 현장을 직접 체험하지 않더라도 이해하는 한도 내에서 많은 시청자로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수습을 해야 되죠. 수습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냥 뭉갤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병원이 그냥 완전히 주저앉고 환자들이 뭡니까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환자들이 과거에 100건 정도 이런 수술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20건에 40건밖에 이런 수술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환자들은 죽는 겁니다. 그냥 중증 환자들 같은 경우는. 오늘 확실하게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 40%를 전공의가 자제하지만 실질적으로 80%만큼의 일을 해온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